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총선의 비례대표 손출 방식을 4년 전과 같은 준연동제로 하겠다고 밝혔는데 차이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하면서도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다며 국민의힘을 켜냥해서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이 칼을 들 수는 없지만 방패라도 들어야 하는 이 불가피함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며 생각이 다른 분들도 많겠지만 어떤 결정도 모두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서요. 부끄러운 싸움을 또다시 하기는 되지만 손에 든 것이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아니니 고거라도 고려해서 좀 봐달라는 말씀입죠.